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아오니 컨텐츠를 다른 버전으로 바꿔봤어요 오늘은 프레즈브레이크 교도도 탈출하기로 버전을 바꿔봤습니다 느낌만 붙였구요 자 오늘 같이 출연할 멤버들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봄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수님 오늘 교도소에 오셨는데 그 죄의 명이 뭡니까 저는 묻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죄 아 잘생긴 죄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출소하시면 지금 나가시면 되요 교도 수고하셨습니다 띠띠띠띠띠 가방 안녕하세요 담미현님 반갑습니다 담따라단 담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띠르르 띠르르 담미현님 너무 귀여워요 띠르르 담미현님 너무 귀여워요 어 맞아요 저 사실 조금 귀여워요 담미현님 너무 귀여우신데 애교 한번 부려주시면 안될까요 아 저한테 그런거 좀 안시켜주실 수는 조두수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잖아 애교죄 남자들의 마음을 녹인죄 애교죄이다 예승이 그러지마 예승이 안녕하세요 루님 반갑습니다 띠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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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분명히 예승인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방송천재 와 이수관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수관님 반갑습니다 방송의 황제 방송의 천재 방송의 주인공 이수관님이다 아 이수관님 오늘 군대 휴가 나오셨는데 이렇게 방송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이게 원래 휴가로 나와서 좀 출려고 했는데요 네 아니 아니 여맨님이 이거 막 지금 막 들어오라고 막 멱살을 잡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억지로 왔습니다 지금 아 아닙니다 자 오늘 이수관님이 아오니 교도관 맡아주실 거예요 교도관이요? 네 저희 못나가게 막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오랜만에 와서 교도관까지 해야되죠? 음 빨리 옷 입어 멋있게 입어봐 네 좋습니다 어울리네 딱 봐도 어울리는걸? 어우 어울려 어울려 확실히 잘생기셨는데요 형님? 확실히 훨씬 낫다 자 오늘 그러면은 어 교도소 탈출하기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가 교도소입니다 아 약간 아오니저택 같은거 기분탓 교도소고요 자 위에 올라가면은 어허 위에 올라가면은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정말 시설이 좋습니다 빨리 올라가보죠 자 여기가 감옥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었죠? 단면님이 지으셨고요 자 요기 죄수들이 갇혀있는데 교도관을 피해서 그 카드킬을 얻어서 탈출을 하면은 승리고요 교도관이 저희를 전부다 전부다 감옥에 갇히게 하면은 교도관의 승리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저희 시작해보죠 뿅뿅 액션 아휴 아휴 이 감옥에 갇힌지 벌써 10일째 여기는 밥도 안줘 너무 배고파 하 하 하 예예예예예예예 예시미 예예예예 콩 콩 이 사람 맨날 콩만 먹으래 어허 기기기기완이 콩 콩 콩 아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교도관 얼굴이 좀 사람같지 않지 않아요? 뭐라야될까 이걸 약간 괴물같이 생겼던데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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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얼굴이 크고 보랄뿐이에요 아 그런가요? 사람이겠죠 그사람도 그러면 아 그럼 똑같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일거에요 음 그렇죠? 하 여러분들 여기 감옥에 왜왔나? 나는 잘생긴죄로 들어왔거든요 아니거같은데 사기죄로 들어온거 아니야? 염 염 참는소리 염 그럼 너 그 핑크색 머리 꼬마애 너는 왜 들어왔어 그럼 어린 나이에 들어왔는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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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꿉놀이하다가 어떤 애가 말 안들어서 한대 때렸는데 잡혀왔어 소꿉놀이하다가? 응 어 그래 어 파란색 머리 당신은 왜 들어오셨는데 예예예 예예 예예 셀렘가방 사줘야되요 셀렘가방 실패 수륥 들어와 Можно 일기 무음 남성들의 마음을 훔친 죄 야 여예 여 lifelong 앉아 아 제 여행승 거짓말 절 이제 idel 절 아 내류나 supp 뭐라는거야? 죄송합니다 이제 슬슬 밥먹을시간인데 밥을 왜 안줘 교도관은 밥줘요 밥주세요 저기 사람얼굴이야 진짜 너무 궁금 거짓말같은데? 세수 세수 뭐지? 무서워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진짜 무서워 여러분들 여기는 뭔가 이상합니다 미쳤어 여긴 미쳤어 여긴 미쳤어 여기를 탈출해야합니다 탈옥을 해야되요 평범한 교도소가 아닌거 같습니다 어어 어떻게 어떻게 나갈수있죠 여기서 글쎄요 방법이 없을까요 깎아야지 저 저 저 셀룸 가만 사러가야되요 어 저 어머니 어 누구지? 어 옆방사람같은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 감옥안에 있는 돈가방 4개를 찾아서 써준다면 탈출할 수 있는 카드키를 줄게 어 정말요? 어 어 좋았어 이사람이 카드키를 갖고 있는데? 이 감옥안에 근데 넌 왜 넌 왜 안나가고있어? 모르게 여기 생활이 좋나보지 그러면 이 감옥안에 어 그 돈이 있는거같으니까 돈을 주면은 카드키를 준대 네 그걸 받고 나가자 돈 돈 돈 있으면 세일러 뭔가만 살 수 있어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방법이 없을까? 어 어 누가봐도 누가봐도 수상한게 아니 아니 누가봐도 수상한게 여기 또 칼이 누가봐도 여기 열수가 있을거 같애 아니 아니 누가봐도 수상한 상자가 얘들 여기 레버가 있어 이걸 탈출할 수 있을거 같애 네 좋았어 빨리 나가자 여러분들 빨리 나오세요 우리는 어 여러분들 그 돈을 찾고 여기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머물러 가세요 머물러 아잉 머물러 와요 예예예예승아 내가 간다아 네 자 여기서 돈을 찾고 나가야된다 이 말이지 야 깜짝아 자 자 이거 보지 그림이 많아 약간 감옥이 특이하게 생긴거 같애 약간 주택 같기도 하고 어 이런데 아주 돈이 있을거 같구만 자 우리 보자 여긴 아니야 빨리 돈을 찾아야되는데 이건 무슨 아이템이야 투청용 실명 포션이구나 나 황금상 하나 먹을게요 피 채워서 피 채워서 앞으로 다 드리네 어어 에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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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t2 이런데 있을거 같은데 돈을 찾고 나가야되니까 좋아좋아 어 밀치기검 좋아좋아 나 오늘 템 파밍을 해서 확실히 탈출할 작용돼 오늘은lang 저는 웃길 생각을 안하겠습니다 진지 질겜 모드가 아닌 진지 모드로 어? 레보다 돈을 찾아보니까 어? 레보 레보랑 이건 비번이 아니야 레보 3개 다 모았습니다 왔네 레보가 어? 나아! 방송인이 어디서 방송인이 두께 생각을 하네 교도관님 교도관님 왜 그러시죠?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 여기에 갇혔습니다 저를 빨리 내보내주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빨리 내보내드릴게요 어? 지금 문을 깨는건가?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나 들어오지 말랬어 빨리 내보나도 안하라면서요 들어오지 말랬어 내가 이 자식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보낼 생각을 하는거지 자 그러면은 들어와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거 뿌시고 있었어? 야 너 뭐하냐? 아니 또 저것도 뿌시고 있었냐? 간다간다 내가 꼼꼼히 내가 찾아보려 이 자식 어디있어 이 자식 이건 자식 이 자식 이 녀의 이 자식 어디서 찾아보자 야 문 닫아 야 잠시만요 야 야 들어가 문 닫아 문 닫으라고 문 닫으라고 아니 아니 저사람 뭐야 누구누구 아니 야 근데 내가 내가 하나 알았어 교도관은 바보야 아 진짜? 어 바보 멍청이야 나가봐 어 붕수가 갇혔나봐 아 붕수가 갇혔어? 으아 으아 으으어 으으오 으어어 으어어 으아 으아 으아어어 아 Meh 야 니등 갇혔냐? 아 보러가야해 예승이 아이 당신 빨리 탈옥을 할 수가 없잖아 이런 회복 야 봄쇠 안되겠다 봄쇠야 필사기를 쓰자 너의 그 애교로 교도관을 꼬시는거야 야 봄쇠 비켜봐 그것도 애교냐? 내가 해볼게 교도관님? 야 얘들아 애교 애교가 통하지 않아 이 자식들 방송이 왜 이렇게 타락했어 방송이 타락 이 자식들 방송이 있다고 할거야 정신차리란 말이야 군대에서 온 군대에서 온 방순의 와식이야 뭐야 2명이다 2명 2명 쓰고 구해줬다 구구구구구구 잘했어 잘했어 야 너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 빨리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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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으흠 어 뭐야 뭐야 야 너 돈 찾은거 있냐 저 없습니다 돈 한 푼도 없다고요 이런 젠제발 어 이따야 야 지금이야 지금 지우도 마 야 분명히 지하에 있을거야 분명히 있.. 뭐야 왜 숨어있기만 해 너 찾을 생각을 안하네 무서워 저녁이 날 죽일까 무섭다고 야 봉투 찾았어? 지하야 없는거 같애 그니까 지하야 없는거 같애 이럴때는 알라디를 불러봅시다 알라디를 불러봅시다 뭐 알라디를 불러 일단은 감옥가서 살립시다 분명히 갇힌사람이 있을거야 보무수나 그런사람이 있을거니까 살리러가자 안따라오지 어어 단변님 돈 찾은거 있어 나 없어 보무수 살려주세요 안녕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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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어 야 빨리 돈 그럼 야 우리 3개만 있으면 돼 3개만 어 찾아서 만나자 빠른 길로 가는 빠른 길로 그런 죄가 있어? 저 교도관 보통놈이 아니야 요루루룩 울려버리다니 무서운 녀석 필터 리코드 소리가 나와? 1층으로 와봐 교도소 안에 왜 리코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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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놈들이야 야 왜그래 야 뭐 스폰지바블 저우주야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랄 것도 많네 뭐야 상자 아래 상자가 있긴 한데 여기에도 아이템이 없는데 이런 뭐 그리마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야 요루야 찾았어? 나도 안 찾았어 못 찾았어 예승이 콩 예승이 콩 야 예승이 사과 예승이 사과 이거 먹어 예승이 사과 야 가자 야 전체하면 가야겠다 저거 누구야? 뭐 있긴하 이거 못찾겠는데 아야야야 램프요종 지니를 외쳐보세요 램프요종 지니 이게 뭐야 부르는 법은 지니 동아주 지니 도와줘 나 못찾겠어 진짜 도와줘 지니 지니 도와줘 저거 뭐하는거야 요게 야 지니 도와줘 뭐 나오긴 해 아 열받네 아 완전 낚였다 야야야 도착했어 야 어디서 찾았어 야 어디서 찾았어 이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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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와 이렇게 어렵게 숨겼어 야 완전 대박 얘가 쉽게 막 야 요로 죽겠다 요로 살려줘야겠다 요로로 아빠가 살리러 왔다 빨리 나와라 괜찮니 몸 괜찮니 토끼야 아 그래 지니가 5초 뒤에 소환된다는게 뭔 말일까 안녕 안녕 난 램프요종 지니 지니 오르 지니야 어어 근데 무슨 소원을 빌러왔네 어 돈따발을 찾고싶어 돈따발을 찾고싶어 응 자 돈따발은 내가 어디있는지 알려줄게 바로 내 소나기에 있어 오오오오오 나 빨리줘 빨리줘 근데 방금 없어졌어 아아 그럼 안녕 뭐 저런 애가 다있어 뭐 저런 애가 다있어 완전 완전 멍청이 아니야 저거 뭐 저런 애가 다있냐 아 내가 더러워서 찾고만다 내가 야 애들아 못찾겠어 돈을 너무 완벽하게 너무 완벽하게 숨긴거 같다니까 왜왜왜 어디야 나 지금 3층이야 3층인데 아 야 근데 아까부터 괴물이 안나와 야야 여기 여기 몇개 찾았어? 3개 3개 찾았어 3개 3개 찾았어? 애들아 3개 찾았다 1개만 더 오케이 와 나 근데 진짜 여러분들 1개를 못찾겠어 1개를 4개 찾았다 거기 mint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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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녀석 왈트 Luca 네!! 탄스는 속임소에 당하다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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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에요 Mr.Gin이에요 쟤 뒤에일 수도 몰라 안녕 뭐다다 한 명 내 또 찾는데 또 들어왔어 계세요 네 있어요 야 담미호 야 담미호 야 담미호 아아 아아 담미호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뭐죠? 우린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할거에요 우린 모두 죽고 말거에요 돈이 없어요 아 안돼요 예승이 스텔러먼 가방 사줘야되요 야 근데 담미호가 나 배신 때렸어 담미호 담미호님 저 배신 때렸어요 같이 장롱 들어가있었는데 문 열고 저 내보냈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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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못나가는거 아냐 이거 우린 우린 모두 죽을거야 아 안돼요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요정 야 레버 하나 버린거 같아 이거 아 옆으로 또 가면 딱 좋을텐데 아씨 아씨 예승이 요정 예승이 요정 어? 아 안돼 램프의 요정은 불면 되요 램프의 요정 우리 탈출할 수 없을거야 다 잡혔잖아 램프의 요정을 불면 돼 아 진짜 야 진짜 이거 한계가 안나오네 돈이 야 예승이 요정 예승이 예승이 요정이다 예예예예예 예승이 차마 계시는거 열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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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레버 레버 하나 당ar 여기 LAP 하나 당 married 안 빌어 빨리 나와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일로 문 가방 주...주세요 야 빨리 나와 세 세 세 세 세 일로 문 가방 빨리 나와 sea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일로 문 가방 진짜 어딨는 걸까? 이야 못찾겠어 화장실 욕조 안一下 와 열렸다 열렸다 난 안 добав 아저씨 죽었어 그냥 빨리 찾고 나가야지 진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 짜아악 잠시만요 아저씨 아아아아아 진짜 와 진짜 하나 어디 갔냐 왜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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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아저씨 진짜 뭘 들고갔어요 진짜 돈 나발 들고가 있었어요 아저씨 아니야 나 3개밖에 없었어 아니에요 아저씨 하나 두고 갔어요 니가 그러면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거야? 없었고 상자 안에는 하나를 까먹고 안 넣었어요 아아아아아아악 야 내가 얼마나 차이는 줄 알아 이거? 하루 종일 놀아야 하루 종일 안 숨겼대 한 개를 헐 야 뭐야? 아니 진짜 나갈거야 나 진짜 이제 없어 빨리 나갈게 그냥 아 답답해 진짜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 아 진짜 어쩐지 없어 차도 차도 아 랩 없는데 나? 나 랩어 있어 빨리 열려 아니 뭐야 돈은 그냥 뼈로 갔어 아 자식들 드디어 모든 돈을 찾았구나 하지만 너희들은 나올 수가 없지 어어 안 돼 그러네 야 우리 갇혔어 어떡해 나 하나 줘 아 아 진짜 다시 야 빨리 가 그냥 다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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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눈치 못 채 절대 눈치 못 채 절대 눈치 못 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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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났어 잘 못 났어 잘 못 났어 아 이게 뭐야 야 지은이 테니까 받아 가득해 받아 뒤에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갇혔어 지 몰라 그냥 다 버리고 할 거야 나 오늘 살았구나 살았어 빨리 도망가자 좋아 야 야 복수 받아 가득해 받아 도망창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 아 야 그냥 바로 나가자 짜잇난다 짜잇난다 야 이 자식 야 언제 왔어 지 야 거참 아 알겠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우라고 나 카드키 어딨어? 야 나 카드키가 없어 얘들아 나 카드키 두개야 야 그래 니가 하고싶다 그냥 탬청을 해보니까 아니 두개끼러 누가 한명이 몸나가는거 하자고 버리려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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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르고 떨어졌어 젠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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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슨이 콩 먹어.. 너도 콩 먹어.. 땅 지금 Cant puerta 콩콩 콩콩 나가나나나나나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난 빨리 이 게임을 끝내고 싶어 검을 내고 너가 얼마 남지 않았다 훨씬 남았어 너희들이 열댓 땐 일 밖에 없잖아 열댓 땐 남았다 열일 이거 남긴 시작이야 아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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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빨리 갈게 알았어 그러지마 애비 서로 칼 하나씩 드릴 뻔 있어 좋아 좋아 떨어질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야 너무 무섭다 이거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야아아아 보험수 이봐 옹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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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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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탈옥은 나 혼자 안다! 탈옥은 나 혼자 안다! 멍청한 녀석 나 잡을 거야 나 금방 잡을 거야 이 자식 나 혼자 간다! 잘 있어라! 뭐야? 됐습니다 야! 나 먼저 간다! 야! 어우! 개무서워! 아우! 무서워! 야! 무서워 죽겠네! 아우! 진짜! 야! 떨어진다! 잠깐만! 야! 니네 다 떨어졌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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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 진짜! 실패! 누가 다 떨어뜨렸죠?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 가는 길이 너무 어렵더라고 누구냐? 그래도 못 나갔지 뭐 실패! 실패! 처음으로 실패하는 건가요? 저희? 네! 실패했네요 아 여튼 여러분들 아우니 프리즘편 끝낼 거고요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이 맵으로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원래 이게 엔딩이 있는데 엔딩을 못 보여줬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이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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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네 실패했네